이번 시간은 334페이지 공기조합인 냉동설비 파트를 봅니다 이 파트는 최근 5회 동안 시험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사실 공기조합인 냉동설비 파트는 우리 시험에 빌딩이나 호텔 이런 것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였는데 현재 공동주택관리사는 아파트만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트의 부당함을 제가 외쳤는데 그 다음부터 시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히 공부해 두도록 해 두십시오 간략히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보시면 건물의 냉방부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먼저 1번에 냉방부하 계산 시 제실자의 발열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1번에 냉방부하 계산 제실자도 당연히 사람이죠 고려해야 되고 일사에 의한 태양열이죠 이런 것도 고려해야 돼요 그럼 제실자는 결국 인체 아닙니까? 인체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조명 같은 거 이런 거 열은 기기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돼요 명심하세요? 그런데 남방부하 계산 시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에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실내 온도차가 클수록 건물의 열 손실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벽체 열관류 값이 낮을수록 우리가 건물의 열 손실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값은 낮을 수니까 열관류 저항값은 클수록이죠 저항값은 저항은 역순이니까 이것은 클수록 우리가 열 손실이 줄어듭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4번에 최대 열부하 계산으로 공조기 송풍량을 결정하죠 그럼 이제 송풍항으로 붙여줘야 되니까 최대 열부하 계산으로 공조기 송풍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냉방부하에는 실내부하, 장치부하, 외기부하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페이지 335페이지에 보면 실부하, 외기부하, 장치부하, 여름부하 있죠 이것이 냉방부하의 부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냉방부하 중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아닌 것 해놨죠 그러면 수정기가 포함될 수 있는 게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고려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죠 수정기 그러면 텀새바람은 우리가 극간풍이죠 그러면 공기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현열, 잠열 동시에 고려한다 그런데 일사에는 수정기, 태양열이잖아요 그럼 이건 현열만입니다 그리고 인체에 발생, 인체는 피부를 통해서 열을 발산할 수 있지만 입을 통해서 호흡하면서 수정기가 나오죠 그러면 현열, 잠열 동시에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기부하에도 공기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수정기 포함되어 있죠 현열, 잠열 동시에 고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흥기기, 자 봅니다 우리 집에 오늘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어요 그러면 수정기 나오죠 포트에 열도 나오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스레인지에서 오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러면 열도 나오지만 수정기 나오죠 이런 것 전부 다 밥솥 돌려봐요 열도 나오지만 어떻게? 수정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현열, 잠열을 동시에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번, 일사이안부하는 현열만 고려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공조 방식에서 공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항목을 모두 고른 게 낫죠 그럼 기억 보시면 정풍량 단일 떡도 방식은 송풍량을 일정하게 해 주는 것이 정풍량 방식이죠 그래서 부하 특성이 다른 여럿이나 존에 있는 건물에 적합하다께서 틀렸습니다 정풍량 방식은 단일 대공간에 써요 그래서 극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 이런 데 우리가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부하의 특성이 다른 여럿이나 존이 있는 건물 이런 데 쓸 수 있는 것은 저겁니다 이중떡떡 방식이나 가변풍량 방식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ㄱ은 x예요 그리고 ㄴ 정풍량 단일 떡도 방식은 외기냉방이 가능하다 외기냉방은 차관 외기를 끌어들어서 냉방에 활용하는 것을 외기냉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공기 방식은 외기냉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기냉방이 안 되는 것은 전수방식 물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펜콜 유닛 방식은 외기냉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ㄴ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ㄷ 가변풍량 단일 떡도 방식은 개별 제어가 가능하고 그리고 칸막이병의 부하 변동식 유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ㄷ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ㄹ의 가변풍량 단일 떡도 방식은 전풍량 방식 시스템이 간단하다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시스템이 복잡죠 복잡고 그러면서 가변풍량 각 실조마다 다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고 시설비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ㄹ은 틀렸고 그 다음에 ㄷ 펜콜 유닛 방식이 바로 전수방식이죠 물을 이용하는 거죠 물을 이용하는 전수방식 냉메일은 물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유니마다 그러면 각 실의 창문 아래에 펜콜 유닛 소형 공조기를 배치해서 기계실에서 배관으로 여름에는 냉수를 겨울에는 온수를 보내줘서 소형 공조기 작은 송풍기가 들어있어요 펜이 돕니다 앞에 코일에다가 여름에 냉수를 넣고 뒤에서 펜이 돌면 차가운 바람이 나는 방식이 펜콜 유닛입니다 그래서 실별 조제에 적합하다께서 맞는 지문이죠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고라겠죠 그러면 ㄴ, ㄷ, 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단일 등등 변풍량 방식이죠 변풍량, 가변풍량이라는 게 변화를 준다는 거죠 가변풍량 해도 되고 가짜는 빼도 돼요 변풍량 방식이 돼요 그러면 부하량에 따라서 송풍량을 조절해주는 방식이 가변풍량 방식 또는 변풍량 방식이라면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정풍량 배경에서 설비비는 많이 들어가죠 적게 들어간다고 틀렸습니다 각실이나 각조마다 변풍량 유닛을 설치함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부분 부하 시 송풍량의 풍량을 지하해서 반송 동료를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 철약형 공교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하가 감소되면 송풍량이 적어요 한기가 불충분한 염력에 있어서 실내 공기가 오염될 우려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오피스텔 건물들이 무엇입니까? 외벽을 유리로 조립하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비칠 때는 실내 온도가 올라오고 부하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오면서 태양열이 차단됐네 온도가 내려가니까 부하량 감소된다고 송풍량을 감소해버리면 사람은 퇴근 안 했는데 공기를 적게 공급해주네 그런 건 실내 공기 오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병풍량 유닛을 배치하면 각실이나 좀마다 개별 제어가 할 수 있죠 쉽죠 그리고 전폐형 병풍량 유닛을 사용하면 비사용실에 대한 공조를 정지해서 에너지를 철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이 가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가변풍량 또는 변풍량 가변풍량 유닛 방식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도 방식 가변풍량 유닛은 넣어도 되고 빼도 관계없습니다 가변풍량 방식 또는 가변풍량 유닛 방식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337페이지 5번에 보시면 펜콜 유닛 방식 유일하게 얘는 전수방식이라고 했죠 얘가 물을 이용하는 냉매를 물을 이용하는 방식인 전수방식이에요 설명 옳지 않은가 각 유닛마다 조작 개별 제어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겁니다 각 실의 창문 아래에다가 소형 공적이 펜콜 유닛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별 제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장래 부하정거에 펜콜 유닛 정산을 쉽게 용이하게 계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의 유닛이 분산 설치에는 유지관리는 곤란하다는 것이 어렵다 이 뜻입니다 곤란하다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소량의 송풍의 능력이 적음으로 고성능 필터를 사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왠가면 여러분들 있죠 펜이 작은 소형 펜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필터 사용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펜 나쁘신 분한테 숨쉬기도 힘든 사람한테 와 마스크를 갖다가 뭐가 됩니까 너무 좋은 거 주면 안 되죠 방독명 쓰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5번에 중대형 사무소 내부존이나 거기 극장이나 단일 이거는 저거죠 5번은 정풍량 방식 특징이고 이거는 단일 덕도 중에 정풍량이죠 단일 덕도 정풍량 방식이고요 자 그래서 보통 펜콜 유닛 방식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저런 데서죠 병원의 입원실 같은데 개별 사무실 같은데 사무소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호텔의 객실 같은데 이런 데 쓰는 것이 펜콜 유닛 방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냉방식 실원이 26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실 현열부가 10.1킬로와떡 이때 해놨죠 실내의 지출 공기온도 16도를 설정할 경우 필요한 최소 송풍량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송풍량 구하는 거죠 송풍량 뭐 출동력이나 거의 비슷해요 시계산식은 송풍량 구하는 식은 그러면 자 현열부하를 갖다가 자 현열부하를 분자에다 두고 나머지를 우리가 공기의 밀도에다가 자 곱하기 공기의 비열이죠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하면 된 지출 온도 차이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열부하가 현재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현열부하가 킬로와떠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킬로와떠니까 이렇게죠 지금 현재 이 비열은 얼마로 주어졌어요 킬로줄이잖아요 킬로줄이니까 킬로와떠를 킬로줄로 못 나누잖아요 그래서 10.1킬로와떠에다 곱하기 3600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킬로와떠가 3600킬로줄이잖아요 그래서 3600을 곱해주는 겁니다 3600을 곱해주고 공기의 밀도가 얼마 주어졌습니까 1.2죠 1.2 곱하기 비열 1.02 곱하기 온도 차이가 얼마 됩니까 온도 차이가 26 마이너스 16에 10도네요 자 이거 나눠주면 끝이 자 그리고 338페이지 보시면 자 제2절 냉동설비 보도록 합니다 자 냉동설비는 거기 보시면 이제 흡수식 냉동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흡수식 냉동기하고 압축식 냉동기 간략히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흡수식과 흡수식은 일반적 공조형 냉동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압축식 냉동기는 여러분들이 집에 냉장고 부터에서 에어컨 이런거 있죠 일반 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사무실 근데 큰데 큰 대규모 건물 있죠 이런 데 이제 흡수식 냉동기 공조용으로 사용되고 이거는 냉동이나 공조용 다 사용할 수 있는 다 사용할 수 있는 압축식 냉동기입니다 그러면 흡수식 냉동기는 사이클이 이렇게 냉매가 이거는 물을 쓰는 거죠 흡수기하고 흡수식이 흡수기 그리고 전기를 만든 재생기 또는 발생기라고 해도 되죠 발생기 그리고 응축기 정발기 이렇게 이루어진 이 사이클을 같이 그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압축식은 압축기가 있고 압축기 그 다음에 응축기 사이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팽창 밸브 자 얘는 압축식 냉동기는 냉매가 가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얘는 흡수식은 냉매가 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제 흡수액인 치아리톤 브레마 리툰기의 톤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요소는 자 공통적인 요소가 이것이죠 공통적인 요소가 이 두 가지가 놓여지고 있는 겁니다 공통은 현재 보시면 이거죠 정발기하고 있죠 응축기가 공통이죠 응축기하고 정발기 여기 공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발기에서 이런 냉동냉각이 이루어지겠죠 여기에서 냉동냉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응축기에서 방열을 합니다 열을 방출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냉각탑하고 연결이 된 데가 그런데 흡수식 냉동냉각이 일부 방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흡수하면서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 구성요소로 오른 것은 흡수기 정발기 응축제 2번이 되네 그럼 1번 압축기 들어가서 틀렸죠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냉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흡수식의 냉동기의 냉매는 물이에요 그리고 흡수제가 브로마 리튬이죠 서로 밖에 있네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축식 냉동기는 흡수식 냉동기에 비해서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겁니다 흡수식 냉동기는 구동에너지가 도시가스 가지고 보일러 가동해서 전기 만드는 거예요 그 반면에 압축식 냉동기는 전기코도 꼽아 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나 에어컨이 전기 꽂아 사용하잖아요 전력이 소비 전력이 전부 다 전기 가죽이 활용하죠 그래서 많은 전력 소비됩니다 그리고 3번에 압축식 냉동기와 흡수식 냉동기에서 냉수의 냉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둘 다 정발기입니다 그리고 4대 구성 요소였죠 압축식은 압축기, 정발기, 응축기 그래서 이거는 압축기하고 평창 밸브가 있죠 두 개는 동일했으니까 근데 흡수식에는 흡수기하고 재생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냉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흡수식 냉동기에 냉면은 물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냉동기 성적계수 값이 클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죠 작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적계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적계수는 이겁니다 성적계수는 냉동효과를 압축일로 나눈 거잖아 압축일로 그렇기 때문에 성적계수 커야지 학습효과가 좋은 거 아닙니까 공부로 치면 맞죠 그래서 성적계수가 클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2번이 들었고 터보식 냉동기 인펠리 원심력에서 냉면가스를 압축하는 것이 터보식 냉동기고 그 다음에 압축식 냉동기 냉매 순환은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율, 증발기 순으로 순환해지죠 그리고 흡수식 냉동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 돌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이클을 돌립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압축식 냉동기의 성적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그래서 먼저 1번에 성적계수가 높을수록 냉동기 성능이 우수해집니다 그리고 히트펌프의 성적계수는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높다 해서 OXX입니다 아, 골초창, 냉방에 난방시가 높으니까 맞죠? 난방시가 높습니다 자, 난방시가 왜 높은가 하면 성적계수가 자, 쉽게 그죠? 응축기에서 여기에서 버려지는 열을 갖다가 맞죠? 열을, 응축기에서 버려지는 열을 가지고 물을 데워서 공급해주면 효과가 좋죠 그래서 난방시가 더 높은 게 냉방시보다 봐두시고 그리고 3번에 정발기의 냉강연량을 압축기에 투입하는 에너지로 나눈 것이죠 정발기의 냉강연량을 압축기에 투입된 에너지로 나눈 거예요 이 압축이 에너지고 이것이 냉강연량이죠? 냉동효과니까 그렇게 변화하시죠? 그리고 4번에 정발압력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정발압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압축압력이 낮을수록 성적계수가 높아집니다 성적계수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해놨네요 정발압력은 높을수록 그리고 압축압력이 낮을수록 성적계수가 높아집니다 왜 그러나 분모가 낮아져야 되니까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냉동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일반적으로 압축식 냉동기는 전기식, 흡수식 냉동기 또는 가스 또는 전기와 같은 열을 주 에너지로 인한다 압축식 냉동기는 전기고 흡수식 냉동기는 가스나 전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력소비가 압축식 냉동기가 전력소비가 많이 들어간다 흡수식은 가스 해가지고 왜 이걸 보일러 가동해서 전기 만들어야 되니까 가스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히트폰부의 성적계수는 냉방식으로 난방식이 낮다 해서 OX 틀렸죠 난방식이 높다 했습니다 그리고 흡수식 냉동기 냉면에는 주로 물을 사용한다겠죠 그리고 4번 정발기에는 냉면은 주변 물질부터 열을 흡수해서 그 물질을 냉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실내기에 여러분들 이거 있는 거예요 에어컨 이쪽에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 보면 실내기에 정발기가 있어요 그게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차가운 바람 나오는 거예요 물생기가 밖으로 뽑아내고 있는 거죠 그게 여기입니다 정발기 아파트 실내기에 정발기가 실내기에 있어요 그러면 압축기나 응축기 이거는 실외기에 있어요 실외기 빙 돌아가는데 거기 있습니다 게가 중요한 거 그거 다 있습니다 고장나면 거기 돈이 비싼 겁니다 실외기 잘 보관하셔야 돼요 저거보다 대충 보관해요 발로 차고 막 이러면 그럼 안 돼요 이게 비싼 기계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에서 잘 몰라서 이거 막 발로 차고 내는 분들 많아요 자 보시고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흡수식 냉도의 주요 구성 부분은 정발기, 흡수기, 얘는 흡수기하고 재생기가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6번 냉매의 발열 또는 응축률을 이용해서 저온의 열을 고온으로 전달하거나 고온의 열을 저온으로 전달하는 냉난방 장치가 바로 히트펌퍼 또는 열펌퍼라고도 하죠 열펌퍼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투입된 에너지보다 많은 효과를 에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341페이지 보시면 수송설비 뭐 수송설비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수송설비는 그래서 이제 수송설비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장치 안전장치를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법령 기준 이런 거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자 교류 엘리베이터는 저속도용으로 사용이 되죠 고속도형은 직류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리미트의 위치는 엘리베이터가 정지역속도 이상일 때 전동기에 공급된 전기열을 차단해 전자브레이커 이거는 조속기 가속조절기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2번 틀렸고 파이널 리미트의 위치는 이거죠 최상층 치하층의 초과 운행을 방지하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 파이널 리미트의 위치죠 그리고 가부화 개정기는 정기적 안전장치죠 그리고 결에서 감속기는 직류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결에서 감속기는 위인기 없이 전동기로 속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직류 엘리베이터 바로 고속 엘리베이터 쪽에 감속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용 선강기 선강장 바닥면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해 주면 되죠 2번 엘리베이터의 구성기기에 속하지 않는 완충기 필요했죠 그리고 조속기 가속 조절기 필요하고 엘리베이터는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래 엘리베이터는 제거장치입니다 공기 세정기나 냉각탑 같은 데 분무탑에 설치해서 공기 중에 물방울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얘는 엘리베이터 구성 요소는 아니죠 그리고 균형추 카운터 웨이트 필요했죠 건상기 부하를 줄여서 반대편 무게줄을 설치한 것이죠 그리고 전자브레이크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엘리베이터가 아니죠 3번이 아니죠 정답 그리고 3번 엘리베이터의 카 케이지가 가속에서 작동하는 기계적 안전장치는 먼저 조속기 가속 조절기가 먼저 가동하죠 속도가 가동하고 나서 그러면 이거는 건상기 전을 차단시켜서 기계실에서 로프의 브레이크로 제동을 걸리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에 가동되죠 속도도 빠르면 그러면 그때 비상정지장치는 성강기 케이지에 장착된 브레이크가 가이드레일을 잡으면서 정지시키는 것이 비상정지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번 밖에 없죠 그리고 4번에 성강기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그래서 먼저 1번에 조속기 가속 조절기는 성강기 가속일 때 작동하는 안전장치였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스토핑 세이치는 스토핑 세이치 또는 슬롯다운 세이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최상층 치하층의 성강기를 자동 감속시키면서 정지장치가 바로 슬롯다운 세이치 스토핑 세이치 먼저 가동하고 리미 세이치는 각 층마다 리미 세이치 가동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리미 세이치가 가동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완충기는 상강기 사고로 인해서 하강할 때 성강기 바닥하고 충돌을 완화하게 설치하는 것이 완충기죠 그래서 완충기는 보통 두 가지가 있죠 유압식하고 유체를 이용하는 유압식하고 스프링식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전자브레이크는 전도기 통코선이 생겨서 성강기를 정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5번에 리미 세이치는 성강문에 성강자면 조금이라도 성강기를 정지시키서 운행 정지하는 리미 세이치 리미 세이치는 정확한 각 층의 위치에 정확히 서는 것이 리미 세이치이고 그래서 여기는 5번은 무엇이다 바로 도아 세이치죠 가문도아 세이치 그래서 이 도아 세이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도아 세이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엘리베이티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 출입문 잠금장치 전자브레이크 그리고 조속기나 완충기는 안전장치 3번 균형추는 컨트롤 레이터죠 이건 건상기에 속하죠 이건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건상기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반대편 무게줄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건상기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엘리베이티 안전장치 전기적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 주접속기나 전자브레이크 슬롯다운세이치 가부하기 완충기는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하죠 완충기나 초속기 가속초절기나 비상정지장치 그리고 도아인트럭 장치 또는 도아인트럭 세이치 이런것은 무슨게나 바로 저거에 해당되죠 그래서 기계적 안전장치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엘리베이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어레스식 감속기는 교류 엘리베이티에 주로 사용한다 됐죠 침류 엘리베이티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슬롯다운 스토핑 세이 해당 층에 운해 최상층, 최하층에서 카 게이지를 자동으로 감속시계 정지시계는 세이치가 슬롯다운 세이치죠 그리고 전자브레이크는 엘리베이티에 정기적 안전장치이고 직류 엘리베이티에 속도 제어가 가능하죠 그런데 직류 엘리베이티에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속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의 변동에 따른 속도 변동은 없다고 했죠 그리고 도하 인토록 장치라고 해도 되고 도하 인토록 스위치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도하 스위치하고 같이 작동해서 밖에서 선광장에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8번에 엘리베이티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놨습니다 완충기는 스프링이나 유체덕을 이용해서 균형추나 평형추의 충격 흡수하기 위한 장치가 완충기였죠 그래서 완충기는 오른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리미스위치가 아니죠 2번 파이널 리미스위치는 최상층이나 최하층 이하로 운행이 되지 않도록 초 엘리베이티 초과 운행을 방지하는 것이 파이널 리미스위치고 그런데 전자식으로 운전 중에 항상 개방되어 있고 정지시 전원을 차단시키는 동시에 작동하는 장치는 이것은 전자 기계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이죠 8번에 2번은 전자 기계 브레이크 전자 브레이크 전자 기계 브레이크 라고 하는 거죠 자 가부화 그거 해놨네요 가부화 감지장치는 저거죠 전격 극치하는 중 초과했을 때 저거죠 이제 경보 울리고 문이 열려 있잖아요 빨리 내리라고 출발 안 하죠 거기 가부화 감지장치고 그래서 정전시나 고행 승계가 외부화 연락을 하는 것은 비상 호출 버튼하고 비상 통화 장치죠 눌러 가요 통화하는 거 그래서 3번 틀었죠 그리고 가속 조절기 는 왜죠 적정 가속에 대한 안전 장치였잖아 일정 속도 이상일 때 엘리베이틀 운행을 중지하는 거죠 브레이크 제도인 거라서 그거였고 그런데 현재 보면 선광기 최상층 이상 최하층 이하로 운행되어야 엘리베이 초과 운행 방 이게 파이널 리미트 설치 4번이 파이널 리미트 설치에 대한 거고 리미트 설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선광기 문에 선광기나 물건이 껴서 자동으로 다시 열리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저거잖아 세이프 투셔죠 세이프 출입문 안전장치 도안전 설치라고도 하는 거 영어로 세이프티슈 라고 하죠 세이프티슈 출입문 안전장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딱 열리면 닫히면 다시 열리게 되는 거 있죠 그것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다음 주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먼저 저속 엘리베이터는 45m 범인 그래서 이제 교류를 쓰는 거죠 그리고 1인당 하중을 75km에서 최대 정원을 구합니다 그리고 연면적 2,000제곱 이상으로 6,000 이상 건물에 성용기 설치를 하는 게 의무죠 그리고 4번에 동일 면적이 의료시설이 업무시설 설치될 수가 많죠 의료시설이나 관람집회시설 이런 데가 판매시설이 설치될 수가 가장 많아요 인원이 집중되잖아요 그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근데 공동주택 가장 설치될 수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용하기 쉬운 주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면 되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비상용 선강장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먼저 1번에 벽 반자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마감재료는 난연재료로 쓰면 안 되죠 자 불연재료로 써야 되죠 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고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죠 그래서 이거는 불연재료를 써야 돼요 난연재료가 아닌 불연재료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최강에 대한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에 조명서를 해야 되죠 그리고 3번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면 된다 근데 5개의 선강이 설치할 경우 예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선강 출입구 부위 잘 보는 곳에 당에서 비상용 선강이 표시해 놨죠 그리고 5번에 피난처 있는 선강 출입구로부터 도로나 공지까지 그 거리가 얼마야 되나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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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홈네트워크 설비 파트하고 전기 설비 파트 다음일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